왜 나이 들수록 고기를 꼭 챙겨 먹어야 되는지 4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첫번째가 근육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삶의 질 사망유리수 근감소증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근감소증이 예방이 되나요? 교수님. 당연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각종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많이 감소하잖아요. 특히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성장호르몬 분비도 많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생리적으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역행하려면 열심히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을 트레이닝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근력운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고기가 아주 중요한 극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고기 먹다 보니까 친정아호님 생각나는데 사실 콩이나 두부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추천해 주실 때 동물성 단백질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식물, 동물 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동물 쪽이 단백질이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20개에서 21개 아미노산이 필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8개는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 아미노산이 한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공급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의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철분 함량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100% 동물성만 먹을 수 없다면 식물, 동물은 반드시 균형 잡히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동물성 단백질 얼마 대 식물성 단백질 얼마 먹어라 하는 황금 비율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런 거를 음식으로 딱 정해서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제공해 드리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원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기는 이제 반찬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밥하고 채소랑 고기 비율을 말씀드리면 밥 한 3에 최소한 2에 고기 한 1 정도의 부피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대 2대 1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흡수율은 식물성이 더 좋아요. 흡수율이 100이라고 보면 고기는 흡수율이 약 9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미노산 흡수를 받기 위해서는 고기를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하루에 만약에 한 접시 50g 드신다 그러면 동물성 한 30 그리고 콩이나 버섯 같은 식물성 한 20 이렇게 구성하면 단백질하고 채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 키워드는 겨울철에 더 걱정이 되는 낙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치매 낙상 부르는 빈혈을 예방해 준다고요. 교수님. 네, 고기에는 지금 우리가 단백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잘 유지를 하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몸이 지탱하는 데 아주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고기에는 단백질 외에도 다른 영양소가 많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대개는 식물성 식품에는 잘 없고요. 대개는 고기나 계란이나 생선이나 이런 동물성 식품에 좀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채식을 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부족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적혈구를 만들거나 우리 몸에 신경계나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빈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아니면 온 몸에 힘이 없고 기억력이 감퇴된다거나 약간 인지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 그런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기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겨울철 가뜩이나 낙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이 들 속 고기 먹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화입니다. 호르몬 쌩쌩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속 영양 성분들이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영양 성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게 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대사 기능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호르몬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성분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우울증과 관련된 기분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의 주된 성분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기분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성분, 캐러틴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상당히 많은데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데 노화 방지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진짜 고기 안 먹으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그다음 키워드도 솔깃합니다. 면역력 키워드인데요. 바닥난 면역력을 높여준다. 신 교수님. 보통 단백질, 아미노산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고기에는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 많아서 미네랄의 보충원으로도 참 좋은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상산화 자궁뿐만 아니라 면역작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에 저항한다거나 병을 예방하는 이런 면역작용도 하고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분들 챙겨드시고요. 특히 철분, 아연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건강에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음식에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